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중인 강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의미까지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6일 이틀 전이죠. 오후 3시 14분경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7 진원의 깊이는 42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강진들이 발생중인데요.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지난달 9월 28일 저녁 9시 32분경에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5 진원의 깊이는 20km의 강진이 발생했구요. 10월 1일에는 역시 오가사와라 제도 지치지마 그네에서 규모 4.4 진원의 깊이 40km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이 지치지마 그네는 과거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2010년 12월 12일 날 규모 7.8의 강진이 오가사와라 제도 지치지마 그네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진 약 80일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달 9월 24일에는 일본 오 도리시마 그네에서도 규모 5.9 진원의 깊이 10km 4일 전인 9월 20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이 오지마 그네에서 규모 5.4 진원의 깊이 12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9월 12일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지치지마에서 그네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최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들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대지진의 전조현상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화산 폭발 징후로도 우리가 충분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8월 13일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대폭발이 있었고요. 이 폭발은 1945년 이후 일본 육상과 해상을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분화로 이 해저화산 폭발로 인해서 해저화구에서 수면을 뚫고 나온 연기가 성층권인 16k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지치지마 근해에서의 규모 7.8강진 이후에 약 80일 만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두 지진의 연관성을 추측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지각판 구조와 연관성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의 경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판 경계에서의 마찰이 극한의 달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는 태평양판이 필리핀 해판 아래로 섭입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역시 판 구조와 연관련이 있습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이 같은 판 구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을 한 약 80일 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전조로서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각활동 활성화의 가능성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주변의 응력 분포가 바뀌게 되며 이는 인접한 지역의 지각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 동부지역의 지각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일본 전역에서 다양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지진활동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신호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쇄 지진 현상인데요. 하나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그 충격이 지각 내부를 통해 전파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연쇄 지진 혹은 동조 지진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한 지치지마에서의 강진이 직접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하지만 연쇄적인 지각 변동의 일부로서는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전에 소규모의 혹은 중규모의 화산의 폭발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거 이상하지 않냐? 왜 이렇게 갑자기 규슈라든지 계속해서 소규모 화산 폭발들이 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사해봐라고 3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들 역시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연쇄 지진들이 대규모로의 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다. 화산 폭발 역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오가사와라 제도의 강진들과 최근에 발생 중인 계속되는 화산 폭발 역시 우리는 연쇄 지진, 동조 지진, 동조 화산 폭발로 해석해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대지진과의 연관성으로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 가지의 이유 첫 번째 지각판 구조와 연관성 두 번째 두 번째 지각 활동 활성화 가능성 세 번째 연쇄 지진 현상으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진과의 연관성 후쿠시마에서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최근에 일본의 지진 상황을 봤을 때 후쿠시마 만이 아니고 오늘 10월 8일에도 지금 보면은 이시카와 현 서쪽 앞바다에서 오전에 9시 35분과 26분에 3.5와 3.8의 지진이 있었죠. 계속해서 또다시 올 1월에 대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 현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구요 쿠시로에서도 쿠시로 앞바다에서도 이틀 전에 계속해서 지진 최근 쿠시로 앞바다에서 호카이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최근 쿠슈 구마모토에서도 최근 지진이 아니까 어느 지역에서 대지진으로의 연관성이 연쇄 지진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연쇄 지진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발점을 오가사와라 제도로 볼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지지진에서의 강진 7.8 강진 이후 약 80일의 간격을 두고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물론 단순한 통계상에서의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연쇄 지진 현상 동조 지진 그런 현상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에서의 지진의 다발성이 대규모 지진 다른 지역과의 지각활동에 활성화를 시켰을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에 발생 중인 연속적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연속 강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